보험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나는 게 암보험 실비보험 그런 것들이죠.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그런 류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게 이제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입니다. 그래서 상해나 어떤 사람의 사망이나 상해 이런 것들을 이제 담보로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드는 드리는 그런 류의 상품이 보장성 보험이고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보장성 보험이 아니고 어떤 홈쇼핑에서 나오는 그런 상해보험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건 바로 저축성 보험입니다. 그러니까 보험이 무슨 저축을 해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저축을 합니다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에 보면 저축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세금을 안 뗀다라는 조항이 있어요. 아까 생계형 저축 제도와는 별개입니다. 아까 그 3천만 원 한도 주는 거와는 별개로 이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전액 비과세입니다. 면세죠. 대신에 기간이 좀 길죠.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상품이 뭐냐면 바로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간이 10년 이상입니다. 10년일 수도 있고 또는 15년일 수도 있고 또는 종신용으로 할 수도 있고. 그런데 이 연금보험이 또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목돈을 넣어놓고 이자만 받다가 만기에 가서 원금을 타는 정기예금과 같은 그런 보험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타가는 거죠. 언제까지? 평생.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. 그런 류의 방식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. 어쨌든 이런 장기 비과세 보험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죠. 이 영상은 양쪽이 빙의 방식이 있습니다.